하나도 못했어 오 마스터 암살자 벨트가 드디어 나왔는데? 어우 오리야 하고 있다보니 오리야 정리가 안되네 보자 벨트 마스터 나 이거 있던건데? 아 이게 진행방향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는구나 자 이제 시키는 대로 가자 일단 지금 오늘 어떻게든 엔딩까지는 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엔딩이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중에 잭터리 법까지 하고 하면은 그래도 이것도 이번 조안에 끝내기는 힘들겠다 아 신디게이트 가급적이면 재미는 있는데 방송용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예 본편 엔딩은 봐야죠 예 그니까 본편 엔딩은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서브캐스트 아 몇개 있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CD 적혀있는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브캐스트구요 서브캐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게 남아있죠 흔히들 얘기하는 잭터리퍼가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본편 엔딩까지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 엔딩도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 차인데 마지막 미션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보통 나 어디로 가야돼? 맵에 표시를 해주면 정말 좋겠네 자 올라가자 갑자기 BJM 왜이래? 굉장히 평화로워지는데? 나 지금 사람 죽이러 가는거 아닌가? 나 지금 사람 죽이러 가는거 아닌가? 정치가 가문 자 이비는 두번째 버킹웅 도면인지 확인하게 돌립싱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비를 조정하나본데요 이비 레벨업을 좀 시켜놔야돼 이비 레벨업을 좀 시켜놔야돼 먼저 일을 하고 오라는데? 먼저 일을 하고 오라는데? 이비 레벨업을 좀 시켜놔야돼 이비 레벨업을 좀 시켜놔야돼 자 스킬 좀 찍을게요 이 캐릭터 오람만이라서 어차피 만렙이야 이제 공포의 경주 공포의 경주 음 마스터 무기 이건 뭐지? 아 이게 궁금한데 전설의 암살자 망토 전설 암살자로 갑시다 업그레이드 까지 될텐데 이러면 업그레이드 의상은 이거보다 좋은게 있나? 그래 이게 더 낫네 발각 속도가 줄어드는거라 망토가 왜? 새로운게 뭐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미션을 미션을 끌어낸다 무슨 잘못이야 음.. 암마나까지 안들어가고 마차를 훔치라고? 마차가 어디있을까? 저쪽이 우리 일단 140m 저기를 가봐야겠군요 자 꼬맹이님 어서오세요 상태가 50m까지 50%를 유지하라는거 보니 뭔가 쉽지는 않을거 같은데 자 미연씨님 어서오세요 이힝사랑연이 어서오세요 이힝사랑연이 어서오세요 이힝사랑연이 어서오세요 이힝사랑연이 어서오세요 그럼 메일로 설명이 올텐데요 그럼 메일로 설명이 올텐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네이버로 검색하시는게 훨씬 더 빠를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들을 죽게되나 말아야되나 경찰들을 살려두라는 말은 안했는데 신디게이트는 플레이 캐릭터가 두개입니다 쌍둥이라서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성이 달라요 남캐는 싸움에 강력하고 여캐는 암살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건 다 잡으면 되겠지 대신 멀티가 없어요 그래서 멀티 트로피에 대한 화딱지가 좀 덜 나긴 해요 세신크리드 멀티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하니까 어차피 근데 어차피 그건 호불호고 황각단트가 굉장히 좋은 무기인건 맞죠 마찰을 어차피 훔치는 순간 쟤들이 단체로 달려들 것 같은데 PC판으로도 있으니까요 플스 같은 경우는 내가 즐기고 좋아할만한 게임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취향이라는게 있으니까 한마디만 안들어가고 훔치는게 가능해? 잠깐만 잠깐만 이걸 안 들키고 갈 수 있어? 일단 50%까지는 어떻게든 채워보죠 아 그래요?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아 그렇게 해야 그걸 할 수 있겠군요 일단 한바퀴 돌자 어차피 지구는 둥근이니까 내비게이션을 반대쪽으로 돌려주지 않으려? 내가 0 어마한 데를 가는거니? 어 0 어마한 데를 가는거니? 비켜요 다 비켜! 왕실망차잖아 자 이렇게 가면 애들이 못쫓아오겠지 설마 이렇게 갈 줄 알겠어요? 아 이게 눈속임이지 네 이 부분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게 가능해져요 중세 gta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마차를 훔치고 이런것도 되거든요 비켜! 어메! 급합니다 자 마차 드립프트 좀 해보려 했는데 마차 드립프트 좀 해보려 했는데 간성 드립프트 느낌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덜 끌린다 뿐이지 마차 엄청 튼튼한데요 생각보다 마차 상태가 지금 95% 되는거같아요 마차 상태가 지금 95% 되는거같아요 마차 상태가 지금 95% 되는거같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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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하핳 주차가 영 미숙하군요 빈티지 룩도 있으니까 지붕이 약간 빈티지 룩이 지붕이 약간 빈티지 룩이 지붕이 약간 빈티지 룩이 좀 달리자 달리자 1분 안에 가야돼 후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건 뭐 불이 나아 좋아좋아좋아 왔어요 시간 내에 왔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임스 파크가 어딘지 몰라 그렇지 내비를 찍어주면 내비를 따라가면 되니까 가자 급합니다 급해요 마차 피가 왜 저리 되지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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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 부수지 내가? 마처럼 저도 재밌는데? 좋아좋아좋아 이렇게까지 들어가야돼? 택시야 이게? 이게 무슨 택시야 이게? 시비 걸지마 시비 걸지마 무슨 공원을 마차를 타고 돌아가 그리고 이제 브리턴이 인디아에게 강력하게 강력하여 그리스도의 공원을 다시 돌아가고 좋아 달려 야야 제발 제발 이러지마라 이러지마라 당신도 뭐가 그리 급한데 오 날 쳤어? 이렇게 깔끔하게 운전을 했는데 뒤에서 마라 힘을 내 마차가 좀 더 멋있어졌던데? 좀 더 고풍스러워졌어요 오 오 이번엔 좀 많이 머네요 열심히 채찍전 해야지 좋아좋아 좋아좋아 마차야 힘을 내 아아 이놈의 불운 진짜 야 루시판이 어서오세요 또 방아봄이 돌아다니나 여유있지 이런거냐 예 감사합니다 곧 잘생겨지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문서는 어디있는데? 오 서로 상처를 서로 만져줍시다 보킹엄 궁화 이랬다고? 결국 버킹엄 궁화음으로 가야돼? 네? 궁금해서 그러는건데요 후라이가 왜 안 써지는거에요? 가끔씩 필터링 이해할 수가 없어 메일에 있습니다 메일에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은 메일을 보내줘요 라이센스 파일이 동봉된 첨부파일로 지금 업무시간이 아니라서 안 보내주는걸수도 있습니다 미연신님 걔들도 24신은 아니니까 마자 수리했었어야 되겠다 마자 수리했었어야 되겠다 PC버전은 하기 힘드신가요? 고사마님 미쳐라 비켜라 컬참 힐을 받고 있어 아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급적 믿지 마세요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치고 제대로 정리해주는거 잘 없어요 차라리 포맷 다시 깔는게 빠르지 고스트같은걸로 그냥 삭삭삭 밀어버리는게 빠르지 저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전에 싹 밀고 다시 깔았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한번이상은 고스트를 쓴거같아요 나 그냥 가고싶다고 왜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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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 날 나쁜사람 만들지마 네 들고있습니다 캐설이는 cd 캐설을 도전ji 보여 드려요 이렇게 약간 퍼즐 게임일거에요 저도 해본적은 없는데 칼슬리머 써주세요 예 매일 옵니다 저는 일단 캐서린이라는 게임을 직접 해본적은 없어서 예 보관 눌러주세요 이거 아 제발 그냥 가자 나쁜사람 만들지마라 아 이미 캐서린이 있으시군요 제 친구가 플래티넘을 따긴 했는데 미연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승리의 망토? 빅뱅이 될 수 있는건가? 플래티넘 따는데 1년 걸렸죠 세시크리드2 브라더우드는 한 2년 걸렸으니까 그렇죠 괜히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맙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게임을 자 새로 들어온 아이템중에 망토가 승리의 망토라고 했었는데 업그레이드까지 망토가 뭔가 간지나는데 잠깐만 능력치가 똑같잖아 아이씨 지금 제가 30개 좀 넘고요 칼스님 같은 경우도 칼스님 같은 경우도 아이디 새로 판거까지 합치면 50개 넘죠 트로피 기계님이 지금 80 몇개지 아이씨 200개 이런 사람들 거의 다 100개 부터는 미연씨 게임이라던데 언제까지 달려달릴테니까 그게 또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플래티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참 트로피를 딸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방송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포기를 했는데 이제 플래티넘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뭐든지 100%를 채우는 안좋은 버릇을 가지게 되죠 그건 진짜 수라의 길이에요 지금 dlc가 있는 게임이 제일 싫어지기 시작하죠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어요 그분은 와우 할때도 현자 달아볼거라고 크으 포기하면 편합니다 제이코과 이비는 크로포드 스타릭의 연애 공격을 맞고 그를 암살하여 에덴의 조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미션일 것 같은 느낌이 확 확 되네요 그렇죠 없죠 저도 블러드버는 방송을 하다보니까 트로피가 두개 남았더라구요 당연히 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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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칼스님도 슈로데 좋아하시면서 왜그래요 저한테 슈로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저분도 무서운 분이에요 저한테 공포게임과 슈로데를 가르쳐 준 분이에요 제가 젊은게 공포게임을 배웠고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머리 무겁겠다 무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잠깐 총이 있는데요 없어 다시 없어졌어 그럼 직접 따뜻하신 분에게 물어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앤디도 못 봤어요 둘 다 목적은 달라요 두개는를 죽는다고 누구를 죽이는 거고 300원 에델 조각을 가지런거에요 열쇠 열쇠부터 훔쳤구요 영국 여자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얘도 인기 많던데 뭐? 여기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거잖아 물어 보지도 않고 사람을 가다가 봉둥이로 대가리를 때리냐? 이렇게 폭력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뛰어와서 봉둥이로 사람을 때리는데요? 일단 그냥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남자를 꼬셔야 되나? 어차피 지금 벽같은거 못할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벽같은거 못할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벽같은거 못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야되지? 처럼요 왜? 둘 점프 따라가ually 들 Итак